보도록 할게요. 중등부 2학년 과학 원자와 이혼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문제 조금 풀었어요. 자 오늘은 16페이지부터 풀도록 할게요. 정신 차리고 합시다. 원자와 이혼 자 1번 문제가 나오네요. 이혼식을 나타냈어요. 순발력이 빠른 아이들이 있어요. 저걸 다 봐요. 코 짧아지지 않아요. 대부분은 못 보는데 보는 애가 있더라고. 옆에 쓱 돼도 답이 다 보인대요. 시험 볼 때. 독수리의 눈. 미치겠어. 얘는 플러스에 전화를 띠나요? 대답이 없어. 얘가 플러스야? 얜 전자를 얻은 놈이죠? 틀렸죠. 산소이온이라고 그러나요? 산화. 산화. 그쵸? 산화죠. 소를 빼죠. 음이온은. 그치? 원자에 비해 전자가 두 개 더 많나요? 그러면 얘가 답이라는 거야? 그렇죠. 원자에 비해 전자를 두 개 얻은 거예요. 원장님 거 이거 봅시다. 산소 원자가 전자 두 개를 얻어서 형성된 음이온이에요. 산화이온이라고 그래요. 원자핵의 전화량은 변하지 않아요. 전자의 개수만 바뀐 거예요. 이온식과 이름을 짝지은 건데 오른 거를 두 개 골르래요. 이거 황인데 음이온이니까 화이온을 붙이는 거 얘 맞죠? 그쵸? 맞죠? 칼슘은 양이온인데 그치? 맞아요? 이온만 붙이면 되죠? 양이온은. 그치? 게다가 이온은 칼슘 맞고 두 개를 잃어버리는 거 외우고 있죠? 그쵸? 맞아요. 얘는 뭐라고 그러죠? 양이온인데 화자가 들어가면 되나? 안 되죠? 얘는 뭐죠? 음이온이니까 화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음이온이니까. 얘는 다원자이온은요. 조금 틀려요. 읽는 게 질산이온이라고 읽어요. 읽으는데 읽으는 법이 안 나왔어요. 전에 예전에 한번 다른 학생은 가르쳐줬는데 지금 너네 책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저런 문제가 아직까지 나와요. 원장님 얘기했지? 너네들 주기율표 같은 거 생략된 상태라고요. 그쵸? 그때 저런 게 나오나 음이온이 말아요. 응? 주기율표 알아요? 응. 나도 모르는데 봄은 아는 거야. 그거 한번 보기만 한 거지. 본다고 다 알면 응? 여기 있어? 여기 나오네요. 옛날 책인데요. 아무튼 양이온과 음이온 같은 경우에 이름을 그저 하는 게 있고요. 양이온, 음이온은 화이온이에요. 소 빼고 화이온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다원자, 다원자이온이 문제인데요. 여기 나왔다. 다원자 양이온은 그냥 이온이라고 부르면 되는데요. 다원자 음이온은 그저 주로 산소원자랑 결합한 경우가 많대요. 산소원자와 결합된 경우 산소이름 대신 그저 산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이온. 산, 소자 빼고 산이온.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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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소, 산소가 아니라 그치? 소자 다 빼고 질산이온이 된 거. 이, 이게 가르쳐준 게 다요. 아무튼 다원자이온은 좀 산소랑 결합된 게 많은데 그치? 소자를 빼요. 소자를 빼고 하다 보니까 산, 산만 남지. 산, 산소의 산. 그치? 그래서 그런다. 그래서 정확한 법칙을 가르쳐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더 구경한 거예요. 그쵸? 대단한 거예요. 원자에서 이혼이 될 때 잃어버리는 전자수 잃어버리는 전자수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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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책에서 본 걸로는 지금 여기에 음 원장님이 지금 너네가 배운 거 체크하고 있어요? 그거 다 상관없어. 어느 학 어느 학교 거 상관없고 원장님이 당장 가르쳐준 것만 우리 책 15페이지에 보면 산화이온 이거 쓰세요. 마그네슘 이렇게 생겼어요. 플로리나이온 이렇게 생겼어요. 나트륨이 이렇게 생겼어요. 나트륨이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일단 써놔요. 그 다음에 뭐 누구네 무슨 뭐 배웠다면서? 주기율표도 배웠다면서? 주기율표도 배웠다면서? 주기율표도 배웠다면서? 하나 더 적으세요.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아닐까? 굳어야 돼 하나 더 적으세요 알루미늄 이온이였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잃어버리는 거니까 플러스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마이너스였고요 지금 탑이 마그네슘을 골랐으면 그래도 나는데 자기가 모르는 놈이 있잖아 지금 알루미늄이 나왔잖아 맞아? 그치?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이것과 이거를 많이 고민을 했겠지 그치? 못 맞추더라도 그치? 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거지 얘는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고 지금 봤어요 그죠? 우리가 보는 문제집은요 알찬 문제집이에요 알찬은요 시험 기출대비집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예요 그죠? 일반적인 거예요 그죠? 여기에 나온 거면 그치? 학교에서 나와도 이상한 거 절대 아니죠 이온이 뭐예요 이건? 전자를 전자를 뭐라고? 잃어버린 거죠? 양이온이 된 거죠? 양이온이 뭐예요? 두 개 4번이죠? 4번 염화나트륨 수용액에다가 전극을 연결했더니 불이 켜졌어요 옳은 것은 일단은 이온이 들어있는 거죠 맞아? 이온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온과 전... 뭐가 좋나? 이온과 전극 사이에는 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 이온과 전극 사이에는 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야지 양이온이 플러스극, 양이온이 마이너스극으로 가고 이래야 되지 맞아요? 인력이 작용하는 거 맞아요 조금 어렵는데 좀 생각을 하면 이거 맞는 거예요 이온이 전화를 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 맞죠 이거 다 맞는 거예요 염화나트륨 대신 설탕물 설탕물은 우리 대표적으로 이거 한 번 나왔는데 어디에 나왔더라? 답은 그느드예요 읽어볼게요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에 전극을 넣고 전원을 연결하면 전극에 불이 켜짐으로 전류가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이온이 전화를 띄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설탕물에는 이온이 없어요 이온이 없어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이쁘게 말을... 어떻게 했었구나 설탕... 다음에 한 번 나올 거예요 어디에 있었지 이온이 아니다 그 다음에 질산칼륨 수용액이 들어있는데다가 파란색 황산구리 수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전원을 연결했더니 얘가 이온 상태니까 움직이겠지 그치? 움직이겠지 그치? 움직이겠지 자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가 맞을까요? 답이 뭐가 맞을까요? 뭐가 파란색이었지? 뭐가 파란색이었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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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으응 답은 뭐야 그럼 답은 뭐야 아는 사람 아 이거 계속 나왔던 거잖아 몇 개를 실험 나온 거 종합해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책을 봐도 되고 원리를 봐도 되고 아무거나 봐도 이게 단어는 뭐야 답은 2번이에요 왜 황산구리가 파란색을 띠는 것은 양이온인 구리이온 때문에 그래요 구리이온이 어떻게 생긴 거지 이렇게 이거였나요 이거 맞나요 저 얘 때문에 그래요 파란색이에요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의 전원을 연결하면 이 새끼는 마이너스극으로 가야 되겠지 양이온이 그치 양이온이 마이너스극으로 가야 돼요 그쵸 그래서 파란색 성분 구리이온은 왼쪽이 뭐야 그치 마이너스 쪽으로 구리이온이 여기로 가야 돼 얘는 가요 여기에 있는 음이온은 색깔이 없겠죠 자 답은 2번이었고요 실생활에서 이온이 이용되는 예가 아닌 것은 원장님 조금 아까 그거 다원자위원 밑에 있었던 거 아냐 4번 4번? 4번? 왜? 얘는 뭐지 철? 그렇죠 여기에 나왔었죠 철이온은 몸속 산소 운반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여기 나왔어요 몸속 산소 운반 그래서 제가 틀렸어요 나머지는 맞는 거예요 칼슘은 뼈나 이 플로리나이온은 치약 리튬은 우리 밧데리 밧데리 바륨은 그쵸 촬영하기 전에 사진 잘 나오라고 사진 잘 나오라고 그치? 그걸 조영재라고 나왔나 봐요 그쵸? 철이온이야 철이온이야 그 다음에 21번 조영재 엑스선 사진 잘 나오라고 원소, 원자, 분자, 표현이 옳은 것은? 이 책에 나왔었나? 이 책이 나왔었나? 이 앞에 나왔지? 여기 나왔죠? 여기 나왔죠? 보조단이 원소, 원자, 분자인데 이렇게 기본인데 원소랑 원자는 자, 입자 자, 그럼 답이 뭐야? 그 힌트만 봐도 2번 황화철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흑염과 다이오몬드는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맞네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개념은 원자예요 입자 개념은 원자예요 1번, 5번에서는 원소를 뭘로 고쳐야 돼요? 원자로 고쳐야 된대요 자,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는 물은 원자가 아니라 분자예요 성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번, 3번 1번, 3번 1번은 원자고 1번은 1번은 2온이에요 2온은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된 거예요 전자를 쉽니다 1, 2, 3, 4, 5, 6, 7, 8 얘는 8개예요 8개 얘는 4개예요 자, 얘는 8개보다 8개보다 몇 개가 더 많니? 2개 2개 2개가 더 많지 그치 2개가 더 전자를 얻었어 음이온이네요 그쵸? 얘는 2개를 잃었어요 그러면 답은 뭘까요? A이온은 전자를 얻었죠. 잃지 않았죠. 2번. 원자 A와 이 A이온은 원자 핵의 전하량은 같죠. 가운데 건 안 바뀌어요. 답은 그거예요. A의 이온식은 그럼? 이렇게 돼야 되나? 그렇죠? B의 이온식은 이렇게 돼야 되나?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자, 2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몇 가지 입자의 원자 핵의 전하량과 전자 수를 나타낸 거다. 얘는 더 많잖아. 전자가 원자 핵보다. 그렇죠? 얘는 뭐예요? 음이온이죠? 음이온이에요. 얘는 전자가 적으니까 양이온이 될 거고 얘는 전자가 작으니까 양이온이 될 거고 얘도 그죠? 양이온이 될 거야. 양이온은 아니죠. 그죠? 아니죠. 하나죠. 얘는 틀리죠. 원자가 전자를 잃어. 전자를 잃은 건 양이온이죠. 내가 뭐 잘못했나? 얻었네. 미안해요. 미안해요. 얘는 마이너스네. 그치? 1 마이너스. 아, 양이온은 아니구나. 전자를 잃은 건 얘랑이 맞네요. 전류를 흘려줄 때 얘로 이 극으로 가는 건 얘네 얘기하는 거겠네요. 이하시니까. 전자를 얻은 건 아니예요? 응? 뭐? 이이랑 지금 전자를 얻은 거 아니에요? 전자를 얻은 거예요. 얻었어요. 얻은 거 아니에요? 이근데? 어, 그러네요. 굉장한데? 안 좋는데? 눈빛이 살아있어. 맞아요. 3번이네요. 그렇게 한 거 맞네요. 전자를 잃어서, 아니 그러니까 얻어서 음이온이 된 거죠. 그죠? 맞죠? 지금 여기 설명한 건 틀린 거 없어요, 지금요. 그랬구나. 맞았어요. 응. 자. 이 돌턴 형님의 그림이 서수령으로 나왔네요. 원자의 성질이 바뀌거나 새로 생길 수 없다? 없어지거나 바뀌는 거죠. 그 말을 거기 있는 것대로 우리가 봤던 대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원자는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거나 이거는 거기에 원래 있었던 거, 그치? 새로 생긴 것도 쓰고, 다른 종류로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없어지는 거고, 일로 가는 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예요. 돌턴 형님의 세 번째 거였네요. 똑같아요. 이거죠? 그죠? 똑같죠?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최신 경향이죠? 얘를 다 써서 크기를 원자와 원자핵하고 전자의 크기를 한번 얘기하래요. 이게 우리 원장님 책으로는 이렇게 했었어요. 원자를 야구장에 비유하면 원자핵은 개미 한마리 거기에다가 전자는 크기 그 말은 일단은 봅시다. 똑같아요. 이 말은 외우세요. 원자가 야구장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개미 한마리? 작은 구슬 또는 개미 그치? 작은 구슬도 되고 내가 개미가 좋으면 개미로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전자는 모래알 모래알 쉽죠? 야구장과 개미 모래알 쓰면 맞습니다. 알았죠? 여기 써있네. 오 이것만 쓰면 되네. 이거를 이용하면 그냥 맞는거네. 뭐 줄 긋기네. 이건 쉬웠네. 그쵸? 괜히 고민해. 되게 쉬운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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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는 정... 원자는 정기적으로 어떤 상태냐 어떤 상태인지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유를 원자의 구성 입자를 이용해서 서술하래요. 그 말은 원자핵하고 전자 뭐 이런 걸 써야 되겠네. 전화량 같은 걸 써야 되겠네. 그렇죠? 썹시다. 중성이라고 써야지 일단 점수가 나갑니다. 원자는 원자핵에 전자의 플러스 전화량 마이너스 전화량이 같기 때문이다 라고 써주셔야 돼요. 원자핵과 전자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량이 같다 라는 말을 써주셔야 돼요. 다른 말은 이것도 써주셔도 돼요. 우리 책에 있었던 거 플러스 전화를 띠는 양성자의 수랑 마이너스 전화를 띠는 전자의 수가 같다 라고 그리고 우리 내공에 인해서 배울게요. 그 다음 거 질산칼륨 이 그림은 반드시 출제가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지? 이 그림은 나올 거예요. 질산칼륨 수용액을 여기다 깔았어. 그렇죠? 그 위에다가 크롬윤산칼륨을 떨어뜨렸어. 전류를 흘렸어. 그랬더니 노란색이 일로 갔어. 플러스적으로. 그러면 뭐라는 거야? 음이온이 움직였어. 음이온이, 그렇지? 노란색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거름종이를 적시는 이유는 뭐야? 이거는 그냥 만능이에요. 전류를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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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는 거는 이 크롬윤산칼륨인데요. 맞아요? 네. 이게 노란색 성분이 어떤 이온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음이온이야. 맞아? 그래야지 플러스극으로 가잖아. 그렇지? 그리고 판단하는 이유는 그걸로 갔으니까. 그렇지? 플러스극으로 이동했으므로. 그리고 우리 우리 화학식을 나타내는 방법에서 뭐를 어디다 썼어? 양이온을 먼저 쓰죠. 맞아? 음이온을 나중에 쓴단 말이야. 나중에 쓴단 말이야. 나중에 있는 게 뭐예요? 음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음이온이에요. 얘는 지금 다원자이온인지 복잡해요. 이거를 뭐라고 맞추라는 문제가 아니야. 그렇지? 얘를 지금 얘는 뭐가 올 수도 있어. 안 배운 게 올 수 있어. 그렇지? 안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그냥 우리는 음 크롬윤산이온이에요. 크롬윤산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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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원자 같은 냄새가 물씬 풍겨. 그렇지? 이 얘가 전체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지. 다원자이온. 그렇죠? 다원자이온이 뭐라고 그랬어? 원자 두 개 이상이 결합되어 하나의 입자처럼 생성된 이온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맞아요? 다원자이온 맞는 거야. 쟤는 음이온이에요. 음이온이라서 플러스극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걔가 노란색이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얘를 외우라는 건 절대 아니야. 안 외워도 돼. 쟤는 복잡한 애니까. 그렇지? 그렇지만 얘가 얼마든지 다른 걸로 너네들 교과서에서 안 나온 게 나올 수가 있다. 그렇지? 그건 안 배운 거 출제한 게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분자 C 분자 C 이 앞에는 분자의 수예요. 분자의 수야. 이 H2O가 몇 개인지 쓰는 거예요. 분자 모형 양이온을 쓰고 음이온을 쓰는 거예요. 몇 대 몇인지는 그저 이른 생략을 한대요. 앙금 생성 반응이에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해서 앙금을 생성하는 거예요. 가라앉는 건 저렇게 표시합니다. 앙금을 생성하는 이온. 결론부터 싹 외워야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색깔까지 다 외우세요. 알았죠?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치? 조금 이해하고 나서도 외워야 돼. 이온의 확인. 이게 이거야. 염화이온은 얘를 넣으면 됩니다. 그리우면 뭐를? 그죠? 염화. 이거 어디 있어? 흰색 찾아보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염화은이에요. 그죠? 이 위에 있어요. 흰색이요. 탄산이온. 탄산이온은 칼슘이온이나 바룸이온을 넣어요. 그러면은 뭐요? 어디 있어? 여기 있죠? 흰색이죠? 탄산칼슘이라고 했죠? 여기 있죠? 탄산. 바룸. 흰색이죠? 맞아요? 여기 다 있는 거야. 여기. 이거. 이거 했지? 탄산칼슘 했지? 여기 했지? 세 개 하고. 이런 식으로 위에 다 있어요. 생활 속의 앙금 생성 반응. 오래된 보일러 관에는 그저 관석이라고 그랬어요. 관석. 관석이 뭐예요? 석해동굴의 종유석과도 같은 성분이에요. 그죠? 탄산칼슘이에요. 탄산칼슘. 공장 패스 속에 들어가 있는 납과 카드뮴은 황화이온을 가한 후 볼 거예요. 얘가 중금석이니까 얘를 넣으면은. 어디있죠? 얘예요? 얘 두 개죠? 그죠? 얘가 검은색 노란색이 있으면 납과 카드뮴을 갖다가 검출할 수 있어요. 지하수록 빨래를 하면 갈슘이나 마그네슘이 비누와 반응해서 앙금을 생성한대요. 얘랑 얘가 비누와. 비누는 떼랑 반응을 해야죠. 그죠? 그죠? 얘네랑 놀면 안 되죠. 떼랑 놀아서 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어떻게 하든지. 얘네랑 누가 놀라고 그랬어? 미국의 흰색 모래의 주 성분은 황산이온하고 칼슘이온이 만나서 황산 칼슘이래요. 이거 인터넷으로 봤어? 이거 뭔가 봤는데. 하나만 찾자잉. 구경. 구경. 자기네 교과서에 적어 있던 사람. 화이트 센즈 공립. 그 시기. 야, 외워. 알았지? 싹싹 외워야 돼. 방법이 없어. 세이브에도 화이트 센즈라고 했어? 화이트 센즈라고 썼어요. 화이트 센즈라고 썼어요. 뭐야? 미국 남부. 이거죠? 이걸로 가기에는 한국말도 없고. 그림이라도? 이미지 클릭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뭐지? 네. 왜? 뭐래요? 응. 이거? 어. 소금이. 소금 어디에요? 아, 무슨. 아, 역시 뭐 이상한 광고가 많아. 무슨 핸드폰에도 이렇게 뜨냐? 아, 뭐야 이거 씨. 봤지? 아무튼. 하얗지? 드림내다. 당연히 실려지. 소금같이. 아, 저거는. 이거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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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유는 그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하얘요. 새하얘. 응? 새하얘. 뭐야. 화장품이야? 미치겠다. 네. 핸드폰. 그래서 이렇게 고맙게 나오지. 사진이나 그림이나? 그림은 있어. 아, 그니? 그냥 그리였네. 그리였네. 아, 그리였네. 저거 한번 보면 되서. 베렷 도저. 베렷 도저. 애들 해석하기 싫으면 번역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다 하얘. 알았죠? 봤어? 뭐 황산 이온과 이온이 만나서 황산 칼슘이 예라는 거야. 화이트 샌드의 정체는 얘다. 얘랑 얘가 만난 거다. 알았죠? 모래가 아니다. 일단은요. 여기서 주식이 앙금에서는 잊지 말아야 될게요. 여기 있는 거 축 외우고요. 얘네를 다 외우고요.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애가 있어요. 빨리 빼고 노나 보컬. 얘네는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요. 암모니움 질상 얘네만 네 개 일단 외워요. 알았지? 얘네 찾으면 얘네 들어가 있는 거는 앙금이 틀린 거야. 얘네만 찾으면 돼. 문화, 보컬, 암모니움, 질상 얘네만 찾으세요. 그 다음에 이거 다시 한번 보죠. 자 이온화식을 보려면 이거 일단 이거 맞춰야 돼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우리 문제의 답을 이거를 다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 통자로. 알았지? 서술형으로 다 써야 돼요. 자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물질의 화학식은 왼쪽. 화학식은 왼쪽. 생성된 이온식이에요. 이온이에요. 이온. 그죠? 이온이잖아요. 그죠? 화학식은 오른쪽에다 쓸 거예요. 양이온하고 음이온의 총합이 0이 되도록 이온의 개수비를 맞추셔야 돼요. 이 앞에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이 앞에다가 개수비를 써주셔야 돼요. 어떻게 써주시냐면 양이온의 전화. 얘 뭐예요? 이잖아요. 그죠? 이잖아요. 이온에다가 또 얘는 음이온의 전화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에다 뭔가를 곱해서 여기다가 뭔가를 곱해서 두 개를 더하면 0이 나와야 돼요. 그죠? 가장 작은 자연수를 써야 되겠죠. 그죠? 여기다는 1 쓰고 여기다 2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개수비가 얘는 1이고 얘는 2가 되는 거예요. 1 대 2의 개수비가 되는 거예요. 이온의 개수비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온의 전화를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지. 다 양이온, 음이온. 그지? 아까 알루미늄은 그지? 3 플러스잖아요. 그걸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그걸 외워서 그저 이온의 개수비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름답게 1이라고 쓰고 2라고 쓰는데 1은 생략. 그지? 1은 생략. 쉽죠?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쓸 줄 알아주셔야 돼요. 저번에 또 얘기했듯이 얘가 있으면 다 분리해야 되고 얘 다 외워야 돼. 다 외워야 돼. 해서 개수비를 짜자삭 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알겠지요. 근데 쉬워요. 1, 2라고 2, 2 만나는 건 다 쉬워요. 그죠? 다 1 대 1인데 이렇게 아닌 애들이 있단 말이야. 얘네들을 보면은 얘는 2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 1이면 얘가 1 대 2 가는 수밖에 없어. 1 대 2 가는 수밖에 없어. 그런 경우에는. 얘는 2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 1이면 얘가 1 대 2 가는 수밖에 없어. 얜 그 반대고. 그죠? 그것만 봐. 얘처럼 둘 다 2개 2 개인 경우에는 걔도 1 대 1이야. 그지? 근데 왜 아닌 경우가? 몇 개 안 된다? 2개 2개 1대 1. 자 그 다음에 이거 전류가 잘 흐르게 하려고 질산칼륨 수용액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파란 뭐. 문제 조금만 끝날 때 다 돼가는데요. 2분 남았는데. 또 보자. 분자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 문제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옳은 것은? 얘가 분자식이래요. 분자식이래요. 분자식인데 얘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 얘는 분자의 개수예요. 분자의 개수. 이 암모니아 분자의 개수가 4개라는 거예요. 분자가. 이 앞에 있는 숫자는 분자식에서. 그러면 분자의 수는 두 개? 맞네. 답은 일단 1번이에요. 1번이에요. 얘는 뭐야? 봐봐. 질소 원자의 수는 한 개죠. 맞아? 한 개는 생략. 수소 원자의 수는 몇 개예요? 세 개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 이거 세 개가. 그치? 1 더하기 3이 몇 개라는 거예요? 곱하기. 곱하기 4 때려줘야 되겠지. 얘는 뭐예요? 총 원자가 몇 개예요? 16개예요. 얘도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4 곱하기 8이죠. 원자의 수는 8이 될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총 원자의 수는 8개예요. 2 곱하기 1 더하기 3이 될 거예요. 분자를 이루는 원소는 질소랑 수소의 두 종류예요. 원소의 종류는 두 종류예요.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질소 원자의 수는 한 개예요. 분자 한 개를 이루는 거는 하나예요. 한 개를 이루는 건. 주어진 분자식에 포함된 수소의 숫자는 수소는 6개겠지? 그치? 두 세트니까 6개일 거예요. 6개. 그렇죠. 됐어요. 얘는 분자의 수다. 원자는 이렇게 곱하기로 해서 2 곱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구했다. 알았죠? 총 원자의 수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